지금 캬가 우리나라에서 100%를 배송 중 이내로 영상에 나왔던 정책을 찍어봤는데요 자기가 일단 한참을 찾아와서 자기가 제가 보러 가게된다 지금 제가 보러가게된다 지금 가방에 200에 200에 올라가있으면 그런데 직방에 한 200에 200에 올라가있으면 실제로 얼마 정도인가요? 그런가? 직방에 200에 200에 올라가 300에 300? 응 그니까 직벙이에요 직벙 다방은 답벙 이게 광고성인거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손님이 유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거야 그 사람들도 그리고 금방 계약이 되죠 집들이 실제로 좋은 집들은 그러면 그 광고를 몇백명이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백명 중에 계약하는 사람은 한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다 연결해 다 공유를 하는거에요 요즘에 그런 집도 많잖아요 남자 잊지않아 맞아요 여자를 좋아해요 맞아요 여자를 좋아해요 맞아요